퀸 한 분을 모셨거든요? 아 들어오세요! 들어오세요! 고수민 씨! 고수민 씨! 아유 우리 고수민 씨. 이벤트 하는 남자를 싫어해요? 너무 싫어. 영화가 상영. 무슨 생각도 했으면 좋겠고. 너무 좋겠어요? 뭐 사탕 향이 날 것 같고.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? 많이 봤죠. 본인보다 키 작은 남자는 어떤지. 생각은 안 해봤는데 재범이 씨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벤트는 약간의 스토리의 미래와, 그 지킬을 했다고 했다고 했죠.